마지막 리허설 파이팅 그래도 늦은 시간인데 안 지친 것 같아요 좀 잘 나왔어요 저희는 파이팅입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 파이팅 저의 의상 가쿠라는 의상 이 지불들이 좋아하시는 가쿠라는 의상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이제 MZ세대를 이끌고 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의상이라서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총무대랑 긴장했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당일날 안무가 바뀌는 저희가 오늘 안무 수정된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긴장이 되긴 하는데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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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스워브에서 중간에 신발이 빠졌어요 처음에 신발이? 네 또 제가 저 빠질 때 잡아가지고 뺐습니다 깜짝 놀랄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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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엔진 마마 알러뷰